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감은 원래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행정감사죠.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진하며 당의 화력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느냐, 야당이 밀어붙이느냐 여론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이라는 변수가 터졌죠. 먼저 국민의힘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민주당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국감 증인 역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소식은 서남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감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맞불 작전인데, 이 대표에게 화력을 집중시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합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전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진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과 25일에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 있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부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 특혜채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 외유성 해외순방 의혹도 질의를 쏟으며 대야 공세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선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